안 힘들어? 아직도 많이 남았네 걱정 마, 조금만 더 하면 돼 어떡하냐, 나 좀 이따 LBC 업무 날아가야 돼 그래? 그럼 너 학원 가라, 나머진 이 언니가 붙여 있을 테니까 언니는 사무실에 안 들어가도 돼? 나야, 이게 다 업무의 연장이지 관리소에서 원래 이런 것도 해줘? 나야, 뭐든 다 하지, 사무실 밖에서 하는 거면 아, 맞다, 언니 저기 봐봐, 제일 뒤에 까만색 어디? 얘네부터 쭉 가뒀는데, 정말 귀엽지? 에휴, 너 만약에 산돌이 다시 돌아오면 어쩔래? 그럼 뭐, 둘 다 크면 되지 어이구, 너에게 벌써 연말이 된 줄 알아? 아이, 글쎄, 잘 봐봐, 이쁘지? 이쁘긴 하네 그치? 오지, 말 찌질 계통인가? 찌질보다는 값이 쌀걸? 그런가? 안녕하십니까